안녕하십니까 코인을 살아가는 남자 후니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아비트럼인데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재가 있습니다 호재가 뭐 큰 건 아니구요 바로 어디 있습니까 이더리움 입니다 이더리움이 올라가면은 그 추종 코인들이 올라갑니다 추종 코인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찾는게 바로 아비트럼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비트럼이 어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죠 그래서 11월 4일서부터 우상향에서 올라갔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서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저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걸쳐있는 요선 요선에 샀거든요 787원 정도에 샀습니다 789원 인데 요기와 차이 안나는 마이너스 2원 요정도 차이나는 787원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중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제가 봤을 때 강세에요 강세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갈수록 여러분들 똑같이 어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비트럼이 오를 거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비트럼 이슈보다는 이더리움 이슈가 세기 때문에 약간 아비트럼을 어 쳐다보지 못하는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장이 왔을 때 불장이 왔을 때 오히려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어 코인 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더 찾아볼 예정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타오를 거 빠르게 타오를 거랑 그런 것들 더 찾아볼 거니까 그런 것들 나중에 어 이거 지금 어차피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내려갈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사야지 했다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 놓쳤네 이럴 이러실 거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안전하게 무릎에서 사셔서 그 어깨에서 파시 여기 고가고 여기 어깨에서 파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20 20에서 20에서 30% 사이 이 정도 수익률 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만원 1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1만 2천 1만 2천에서 1만 3천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너무 간단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코인이다 보니까 현물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신 있습니다 자신이 있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꾸준히 미리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판매를 해야 되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에 집중해도 된다 일에 집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물 하시고 일에 집중해라 그러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업비트고요 저도 이거 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산 거를 한번 인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실시간이고요 제가 소액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보시면 매수 평균이라고 떠 있습니다 그죠 매수 평균 매수 평균 떠 있고 이게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없다는 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업비트로 해가지고 787원에 들어갔고요 지금 785원 떨어졌죠 떨어졌음에도 상관없습니다 매수 평균 매수 평균가 이거 제 거예요 제 거고 지금 떨어졌는데 상관없고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저는 예상했습니다 650 650 보다 더 아래 642 정도까지 떨어져도 예상 그 정도는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787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22.90이죠 22.90 22.90 정도 떨어지더라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여기까지 떨어지면 저는 더 매수할 거예요 여기가 매수 바겐세일 터다 바겐세일 22% 오히려 좋아 더 싸게 사야지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1만원을 들어갔으면 여기서는 2만원 이상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수 평균 어느 정도 여기나 여기 더 낮춰가지고 더 맞추는 그런 형태로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가게 맞춰가지고 5배를 살 수도 있고요 들어간 돈은 5배를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네 저는 오히려 여기까지 떨어지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조금 욕심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좋아요 어? 떨어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내수 타이밍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액으로 하셔야죠 고액은 떨어지면 내 간도 떨어지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소액으로 해서 떨어지더라도 음? 소소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실제로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네 정 너 못 믿었지 않냐 이러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같이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여기 내려갈 수도 있더라고 했을 때 내려갔을 때 박앤세일 담으셔도 되고 다만 이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놓쳤다 말 들어볼걸 이거는 조금 지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자로 아트라고 보내주셔야죠 아트라고 보내주시면 아 이분 아비트럼 보고 오셨네 아비트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어디 어느 정도 지점에서 음 어느 정도 기간에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안내까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이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찾아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코인을 사랑하는 남자 훈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